자 이제 똑바로 나가는지 한 번 확인 좀 해볼까요? 봅시다. 측면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거리가 너무 가깝네. 와 금방 갔었다. 잘 안맞은데. 단발이 안되니까 미쳐버리겠네. 일단 단발이 안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고친 다음 한번 리뷰를 잠깐. 일단 기까지만 해가지고 간단 리뷰 올려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구입해가지고 처음 보여드리는 점입니다. 리뷰를 따로 하고 싶었는데. 네. WE4의 G36C 버전. 보시나요? 그것의 카피인 중국제 어디꺼더라 얘가? 하여튼 위꺼 카피입니다. 기억이 안나네. 어디꺼지? 하여튼 중고나라에 10만원에 올라갔길래 샀어요. 10만원. 감사합니다. 자. 뭐 몇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냥 뭐. GBB를 10만원에 샀다.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가스 다 찼나? 아. 가스가 더 안들어가네요. 일단 이렇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녀석은. 위. 위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 네. 다 그렇지만은. 쓰다보면 이게 그거 돼요. 하. 이거. 이거 한번에 안될거 같은데. 두개 다 좋았어요. 이게. 위에 이건 제가 알리에서 산거. 3000원짜리 사다가 다른겁니다. 일단. 어. 중국제 카피 버전인데. 어디에 산지 잘 모르겠네. 웰사. 웰사인가? 웰은 아닐텐데. 일단 이 보시면. 오히려 위보다. 외관이 더 괜찮은게. 이게. 각인이 되어있어요. 각인이. 각인이 되어있어서. 각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글자가 프린팅이 되어있네요. 아무튼 잘 나와있습니다. 물건 꽤나 잘 나와있고. 쓸만해요. 에. 어. 10만원에 제가 샀거든요. 그냥 탄창값에. 그냥 샀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데. 훌륭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거든요. 바디가. 바디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 심하게 무거워요. 왜 무거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뭐가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이게. 여기만 금속재로 되어있고. 뭐. 주요 부품. 몇 군데만 금속으로 되어있고. 레일. 이런 것도 세로 되어있긴 한데. 다 플라스틱인데. 되게 무거워요. 진짜. 엄청 무겁습니다. 아무튼. 이거. 쏘는 것만 일단 찍어보고. 나중에 자세한 리뷰는. 또. 실내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위도 그렇지만은. 이게. 위 그대로 카피품이니까. 똑같은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내부에. 이제. 걸쇠같은게 있는데. 연발 단발 끊어주는게. 이게. 안걸려가지고. 계속 연발로 나가요. 지금 이것도 버거가 있어가지고. 그걸 수리를 해볼겁니다. 어. 수리를 할거고. 자.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쓱. 한번 볼까요. 그냥. 밖에 나온김에. 이거 한번. 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단발로 쏘는데. 단발 연. 연사 버거가 있어가지고. 똑바로 안나가요. 거리를 좀 둬도 되겠다. 얘는. 다. 단발로 쏘는데. 지금. 연발로 나가버리는거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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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탁. 탁. 한번 가보겠습니다 훌륭하게 가볼까요 외관 되게 좋고 개머리판도 접히는 데다가 무게도 꽤나 무겁고 훌륭합니다 진짜 훌륭해요 쥐었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고 레일도 기본으로 좌우 아래 다 붙어있어서 이것저것 달 수도 있고 훌륭합니다 잘 안맞네요 단발이 안되니까 미쳐버리겠네 일단 단발이 안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고친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한번 새로 장착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말이 안나오네 죄송합니다 일단 이까지만 해가지고 간단 리뷰 올려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광군이었습니다